지금 이 순간에 다시 한번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질문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입니다만 현재의 일본은 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2011년 거대 지진이 일어났던 거의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004년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락 9.1대 지진을 지켜본 일본의 지진학자들은 일본에서는 절대로 9.1규모의 강진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측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동일본 대지진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서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사리쿠역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우터라이즈 지진은 지진 규모에 비하여 높은 해일을 발생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진원이 육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은 그다지 강하지 않을 수 있어서 일본 분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엄청난 크기의 거대 해일이 일본으로 덮쳐올 수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에 지진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누아트의 강진들이 10월 중순에서 10월 말에 발생하였으므로 11월 초까지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2주 정도의 시간을 주의해야 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11월 1일에 초승달이 겹쳐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불안한 분위기입니다. 10월 달에도 초승달이 드는 전후로 하여서 진도호강이 여럿 발생을 하였습니다. 2021년에 도복구 지역에서 발생한 강진들 같은 대지진이 아니기에 우리가 못 느끼지만 실제로 올해는 바누아트에서 강진들이 발생한 이후에 일본에서 규모 5위상의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는 부분은 일본 내에서 2021년 현 시점에서 가장 강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도복구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뉴질랜드와 바누아트 지진 이후에 도복구 지역 특히 후쿠시마와 미야기현에서 강진들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우무리현 동쪽 앞바다에서도 7번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월 31일 지진을 보면 지바현 북사부의 같은 장소에서 두 번 연속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장소는 2021년 10월 7일 저녁 10시 41분에 일본의 사이타마현과 도쿄도의 중심에서 발생했던 규모 6.1의 수도지카 지진의 진원지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오전 8시 59분에 발생했던 지바현 북사부의 규모 4.1의 지진 또한 10월 7일 도쿄 수도지카 지진의 진원지와 가깝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 관동대 지진 전에도 이바라키현에서 분발 지진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2021년에도 11월 말까지는 관동 지역의 강진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11월 1일 오전 5시 35분에 발생한 오카야마 현담 쪼갓바다에서의 규모 5.1의 강진은 이 지역의 과거 17년 만에 가장 큰 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1월 1일 오전 6시 14분에 발생한 이바라키현 북부에서의 규모 5.2의 강진은 시즈오카연부터 미야기현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10월 28일 목요일에 태양은 가장 강한 폭풍으로 큰 태양플레어를 발사했습니다. 이 태양플레어 가스가 지구에 닿아서 전파장애와 지진 발생까지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일본에서 태양폭발에 의한 태양플레어 발사 1개월 후에 진도사 이상의 지진이 많았으며 특히 아키타에서 진도우광이 발생하였으며 아키타 진도우광 발생한 달 후에는 후쿠시마에서 진도우약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진도우약 발생 전에도 갑자기 지진의 횟수가 멈추는 이상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또한 동일본대 지진 발생 전에도 태양플레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2011년 동일본발생전인 3월 7일에 태양폭발이 발생하여서 그 이후 태양플레어에 의한 산익후해역의 강진이 동일본대 지진을 일으켰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지진학계에서 인정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태양플레어가 10월 28일 발생하였으므로 앞으로 11월 말까지는 대지진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1월 1일 초승달전 후의 상황과 반우아토 강진 그리고 태양폭발까지 있기 때문에 11월 초에는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